학대를 해도 자식을 버려도 우리 민법은 가족이라면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이 제도의 일부 규정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혜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가수 구하라 씨가 숨졌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연을 끊었던 친모가 나타나 재산 일부를 가져갔습니다.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부모와 배우자, 형제자매 등 법에서 정한 상속인들이 정해진 비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민법의 유류분제도 때문입니다. 구 씨의 친오빠는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구하라법을 만들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구하라라는 이름처럼 우리 가족 같은 슬플 삶을 살아왔던 많은 분들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유류분제도에 대해 2010년과 2013년 모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심리에서 일부 규정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피 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폐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면서 국회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한편 형제자매에게도 유류분권을 인정하는 규정은 위헌 결정으로 곧바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아침앤 앵커 정재우입니다.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앤과 하루를 시작하세요. 오늘 아침 9시 반새로 Aídeo 아멘